네. 이영풍 기자 잠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 조금 10시 넘어서까지 한 10시 20분 정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헨리 회성님이 골드 아미고 들어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자 이영풍 기자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면 저렇게 진짜 잘 지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실까? 가슴속에는 눈물이 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요. kbs 사장에 지원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련 서류를 오늘 오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동안 투쟁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kbs를 완전히 좀 혁신시켜달라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이 말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kbs에 입사를 할 때 당신 kbs에 왜 입사하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kbs 사장이 목표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좀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20대 후반 30대의 청년이 그게 kbs건 삼성이건 lg건 간에 어딘가에 지원을 했을 때 그 회사의 최고의 자리를 올라가겠다고 목표로 정하는 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저도 지금 큰 아들이 모 그룹사에 지금 채용이 예정돼 있는데 채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을 한번 목표로 한번 뛰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kbs 직원들은 열심히 그리고 아주 올바른 정도 언론을 구현하면서 kbs 사장이 되는 걸 다 목표로 해서 누가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게 그렇게 좀 제대로 된 언론인으로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회사가 이렇게 안 되죠.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 kbs 사장을 이영풍 기자가 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좀 심하게 거칠게 말씀드리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kbs 편파 방송을 보면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그냥 때려 부수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불만이 많으십니다. 때려 부순 분들은 안 계시나? 그 정도로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도 제가 직접 봤고 기존의 kbs를 완전히 폐처시켜달라. 그래서 기존의 어떤 kbs를 좀 다 파괴하고 새로운 kbs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주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하려면 kbs를 좀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 잘 아는 사람이 하면 유린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서 오는 분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밖에서 오면 안의 인적인 네트워크가 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민노총이라고 봐주고 민노총 아니라고 안 봐주고 이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오는 분들도 나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아미우 회원님들은 저더러 자꾸 kbs 사장하라는 바람에 제가. 그런데 kbs 사장이 된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불만 가지시는 걸 하면 됩니다. 1번이 편파방송 저지. 편파방송 저지. 편파방송 저지. 2번이 방망경영혁파. 3번이 새로운 한국형 공영방송 수립.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카테고리로 나눠서 하면 되고요. 편파방송을 저지하려면 지금 현재 가짜뉴스 만드는 우리 방송 직군들 있잖아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그게 주로 기자하고 pd들이죠. 그렇죠. 기자는 팩트를. 그게 기술직들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이제 서브하는 어떤 직종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는 팩트를 비틀어서 가짜뉴스 만들고 pd는 구성을 비틀어서 가짜방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적발이 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몇 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는 정치단체를 후원하는 어떤 기록이 확인된 방송 직구는 시사보도 업무에서 배제시켜버려야 됩니다. 방송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참고로 지금 민노총 언론조 도 사실상 정치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조합비를 내거나 또는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방송 업무에서 전면 배제시켜버려야 돼요. 물론 문제 제기를 하겠죠.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민노총 언론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합비를 내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방송 직무에서 배제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 민노총 언론조가 대놓고 정치세력화 이런 거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단체. 지금 이번에 민노총이요 민노총 제일 상급 최고 지도부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진보정당 건설을 표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합비를 내면 본인들도 다 진보정당을 돕는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방송 직무에서 배제시켜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아마 지금 벌써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출마 예정자들은 아예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6개월 전부터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출마 생각이 없다가 나중에 임박해서 출마를 하게 됐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어. 찌질하게. 그런데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출마 예정자들까지도 편파 방송의 우려 때문에 출연을 안 시키는 거가 방송의 정도인데 이게 대놓고 무슨 정당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조합비 걷고 방송을 직접 만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 kbs에 민노총 언론조사에 가입된 기자 pd 아나운서가 거의 한 천명 이상 됩니다. 다 방송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요. 그래야 편파 방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는 있죠. 그렇죠. 너가 계속 방송을 할래. 하든지. 그러면 민노총 탈퇴해라. 민노총 탈퇴해야죠. 아니면 너 그냥 민노총만 해라. 그렇죠. 네가 kbs 직원으로 있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하는데 방송은 하지만.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저기 수신료를 거둬러 다니든지. 그럼요. 아니면 조명기구를 청소를 하든지. 그럼요. 그런 자리 많다면서. 많습니다. 송신서 이렇게 고치는 것도 많다면서. 안테나에 올라가야죠. 이제 말장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말이에요. 그리고 방망경영이 문제잖아요. 국민들께서 억대 연봉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출할 경영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인데. 사장인 본인부터. 제가 만약에 사장이 되면 월급을 2,500원만 받겠다 선언할 겁니다. 2,500원? 네. 2,500원이 수신료니까요. 사장은 2,500원만 월급을 받겠다. 그리고 임원들 있잖아요. 본부장 부사장. 여기는 연봉 30%를 반납하겠다. 그리고 국부장. 국부장은 한 20% 정도 반납하겠다는 걸 선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보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억대 연봉자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겠네. 그렇게 되면 전국에 국부장까지 하면 한 400명쯤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 억대 연봉자가 안 됩니다. 아마 억대에서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KBS 공영방송의 지도부부터 솔선수범에서 연봉 반납하고 우리가 바꾸겠다고 나서야 됩니다. 그거 방망경영은 KBS 내부를 좀 아는 사람들이면 진짜 막 고개 살려살려 흔들 정도로 이게 수십 년 그렇게 쌓여 좋은 거죠. 그런 사각지대가 많죠. 많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프린트만 계속하고 일조마다 가면 억대 연봉이 되는 그런 거 다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지금 직원들도 문제인데요. 당장 내년 초대면 수신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수신료가 지금 7천억 1년에 7천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신료 11월 달부터 본격 분리징수되면 이게 2천억이 될지 3천억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직원들 연봉이 지금 4천8백억이란 말입니다. 다 합치면 아마 월급을 못 주는 사태가 연초에 발생합니다. 내년 초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상당수를 무급 휴가를 정격 실시해야 됩니다. 월급을 못 주되 퇴근은 시키지 않으면서 월급은 못 주는. 그래서 집에서 재택 대기하라. 이게 코로나 때 항공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례가 있습니다. 퇴근은 아니니까요. 퇴근은 안 되니까 퇴직금이라는 건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월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급 휴직을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직원 절반직 하든지 이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kbs가 자산도 여기저기 많잖아요. 많죠. 부동산들 많잖아요. 지금 여의도 별관 영구동 이런 자리는 거의 조 단위의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 여의도 지역에 용도 변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적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자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고요. 전국에도 많아요. 그게 보통 민간회사 거라고 하면 용구동 자고 절대 저렇게 수십 년을 안 놔둬요. 안 놔두죠. 지난번에 거기 고대형 사장 때 신사억을 올리려고 했는데 민노총 세력이 반대해서 그냥 설계비도 날아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마 저건 나중에 아마도 팩트가 정리되면 수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진짜 배임으로 수사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 한국형 공영방송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1공영 다민영으로 가야 된다. 한국 방송사 지형이. 다공영 다민영은 안 된다. 그래서 1공영 다민영 체제에 대비하는 수신료 제도의 어떤 개편을 통한 어떤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가 11월 달 되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kbs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유관단체를 제한하는 그런 tf를 만들 필요가 있죠. 알겠어요. 크랙 님이 슈퍼챗 하셨네요. 구박사님 이영풍 기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kbs 사장은 불공정 kbs를 위해 싸워온 이영풍 기자님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이렇게 격려 응원하는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외부에서 오는 kbs 사장의 경우에도 나름의 강점이 있을 수 있다. kbs 안에 얽히고 석힌 인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오히려 개혁하고 세신하는 데 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도 kbs랑 꽤 인연이 오래되잖아요. 제가 보면 김인규 사장 때 kbs가 어쨌든 마지막 세신의 몸부림을 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후로는 그냥 내리막길로 갔다고 보는데 그때 김인규 사장 때 보니까 원래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다는 것 때문에 민노총에서 그 당시에도 엄청 반대했잖아요. 특보사장이라고. 출근 저지투쟁도 하고. 네이밍을 달아서 괴롭혔죠. 그런데 김인규 사장이 공채 일기잖아요. 막상 청문 거쳐서 절차 거쳐서 임명돼서 들어가니까 역시 kbs 일기라고 하는 상징성 때문에 반대하는 거가 한 일주일 사이에 다 정리되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kbs 쇄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우리 이영푸은 기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과 같은 이 전환기는 kbs 안에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kbs의 개혁과 쇄신이 사실 kbs 직원 전부를 다 적으로 돌리고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kbs의 다수 kbs 직원들을 개혁의 주체로 잘 세우면서 민노총 노형방송을 저지하고 또 방만한 경영에 수술을 해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kbs의 새로운 리더십 확보라고 하는 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kbs를 기존의 kbs를 완전히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면 더욱 좋고 그런데 내부 사정을 너무 잘한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아까 말씀하신 얽히고 석힌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좀 덜하겠죠. 하지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외부 동력이 있다면 좋은 거고요. 다만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나오든 제가 생각하는 kbs 사장의 지금 당대의 새로운 리더십은 정말 그 책을 말씀드리면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만 kbs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평화 시기처럼 온전하게 이렇게 해서는 kbs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kbs 신임 사장부터 임원진 집행기관들이 kbs를 바꿔서 국민의 방송으로 바꾸고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는 그 정신으로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지 대충 이렇게 유야무야 가다가는 민노총 세력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kbs가 엄청 관료적 조직이죠. 그럼요. 제가 너무 사례가 많고 그래서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엄청난 관료조직이에요. 지금 사실 밖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니 iot니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게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kbs 프로그램 중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누구라 하면 다 알만한 원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가수 뭐 코미디언 뭐 탤런트 있잖아요. 이 사람들 kbs 저도 출연 20분 하느라고 한 2년 kbs를 그냥 무상으로 직원처럼 출입했어요. 그때 이분들이 쓱 지나가잖아요. 저 얼굴은 한 번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고개를 숙여요. 기자이겠거니. 기자이겠거니 pd이겠거니 생각하고 무조건 고개를 숙이더라니까. 그게 참 좀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지금 사실은 상당수 kbs 멤버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kbs가 미디어 시장의 최강자인 것처럼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여론이 형성되고 하는데 지금 kbs가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능을 합니까 그렇지 지금 민노총 언론조 세력의 어떤 확성기로 지금 전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외면하는데 그 현실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영풍 기자가 kbs 사장에 오늘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kbs 사장 선임 과정은 또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바깥에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이사들도 결국은 국민 여론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를 마냥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여론 조성을 통해서 kbs를 일대 개혁하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kbs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 kbs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악습 이걸 한방에 파괴할 수 있는 몰아내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더 좋은 분이 계시면 kbs 사장 되시면 새로운 kbs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저는 기존의 kbs를 철저하게 해체시키고 파괴시켜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공영방송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풍 기자와 함께 긴급대담 진행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